진짜 맛있어? 이거는 지금 먹은 거 감동에 감동을 넘어설 수 있어 아 그 정도야? 형 정말로 얼마나 끓여야 돼 이거는? 쫄아야 좋아 왜냐면 얘가 살짝 타잖아 그러면 약간 달고나 약간 그 맛이야 이게 쫄아야 돼 완전 쫄아야 돼 너 꼭꼬릉을 다 쓴 거 같아 와 색깔 봐 색깔 이제 바뀌었네 굴을 한 번 빨개졌어 지금 이 국물 정도 지금 빼야 돼 빼야 돼 지금 빼야 돼 와 와 야 우와 와 와 아모티 끝까지 먹는다 야 아모티 괜찮아? 괜찮아? 야 아모티 봐봐 이게 혼자 와 아모티 야 이거 어떻게 참아야 그동안 진짜 혼자 가져갔어 어떻게 참아야 돼 와 좋아한 사람이었어 라면은 와 근데 확실히 맛있지 어때?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래 맨날 닭감사 먹으니까 맛있지 그러니까 가끔씩 먹어줘 라면도 이제 재형이 다음 라면은 이제 한 27년도에 먹겠네 다 먹을 건데 진짜 이 머드크랩이 꺼내놓을까요? 개가 완전 와 와 이거 좋아 딱이야 딱이야 와 와 맛있겠다 대박이다 게 살에서 코코넛 향이 나는 거지 향이 입혀진다 오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형 이게 찌르네 정말 뜨겁다 뜨겁다 다르다 이거 칼 뒤로 톡톡 쳐서 깨무서 먹으면 돼 네 칼이 어딨더라? 어 까드릴게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칼이야 칼 아 뜨거 아 뜨거 와 형 형 누구 누구 야 야 이거 한번 먹을게요 먹어봐봐 먹을게요 어때 응 괜찮아요? 아 짭조롬한데 어 어 이 이 코코넛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단맛도 있어요 와 야 이것도 맛있다 한번 해 까주세요 음 코코넛 물이 쫄면 쫄수록 단짠 맛이 강해져 대박이야 우와 달다 달다 달아? 우와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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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린맛 하나도 없고 달아 달아 단짠 진짜 단짠 진짜 단짠 진짜 단짠 진짜 단짠 대박이야 응 오케이 맛있는데?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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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우와 진짜 맛있다 단짠 단짠 와 우와 나는 근데 이 개 맛이 너무 좋아 저는 개를 진짜 좋아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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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맛있다 너도 하나 좋아 오 오 오 오 아리 엄청 달아 오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였어. 오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짭짤하면데 약간 달달달달달달달달해. 아 진짜 맛있어 이거. 가게에서도 이런 맛을 못 먹어봤어. 이 바코넛이 들어가서 그런가 좀 단맛도 있어요. 어? 여긴 단아. 단맛이 있어. 이게 왜 이렇게 달지 이거? 맛있당. 와 완전 파티가 됐어 파티. 완전히 분족한 파티.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아 근데 라면나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다. 이거 어떻게 말로 쓰여. 저도 진짜 올림픽 금메달달하고 와서 라면 많이 먹었는데. 이거는? 아 올림픽 금메달 필요 없어. 의겸 안 됐어. 아니 진짜로 나 이거. 진짜 정글이 다. 야 이거 진짜 내 인생 최고의 라면네. 진짜 뱉.. 진짜 뱉.. 뱉 터질 것 같아요. 뭔가 치즈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. 진짜.. 뭐야? 뭐야? 진짜.. 뭐야? 뭐야? 뭐예요? 뭐예요? 와 대박이야. 이 모양이 뭐야? 와.. 변말이 형 배에 닮았어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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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야.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